여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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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친구 사람이 없지? 여자친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 가볼까 안해 아 아 안 열려? 아 끝 안 안해? 아 그래 아 아 아 아 어 물어볼까요? 이igh customer 고구마 핸드위치 아 아 오케이 땡큐 두개요? 두개 두개 아 아 여기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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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데껴야 될거 같은데 다행힛 지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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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승 효과 어? 보승 효과 고생 끝에 식구경이 되게 뜨거워지게 하네 신기하게 김영이는 이런 상상적인 게 응 이게 그 인공조명은 왜 티비도 막 중고하고 그러잖아 엄청 맛있겠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으흠 너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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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우우 월 umas 남순 메 월 여기 월 여기 여 achievement 안 버렸지? 왜 안 버렸지? 아, 그 물 버리기는 아니야? 이렇게, 이렇게 불가가야겠다. 맛있으면 먹을까? 아, 이거 먹고 먹자, 그럼. 응, 먹고 싶다. 이거, 잠깐만. 이거, 두 개 끓여보네. 이걸, 두 번 하고 킵해야겠다. 어, 필요 다른가? 아, 똑같은 만에. 이것만 먹자. 숟가락은 필요 없잖아. 이건 우리 킵판다, 킵. 응. 일단, 난 정 깔아먹지 못해. 아, 이거 자꾸. 있지. 아이, 이거? 이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